음악 당진시 노컬푸드 행복장트는 새해안굿도 행담소 휴게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심청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날 가오픈을 해서 지하 200평, 지상 1층의 199평에서 연면적 399평을 휴게소 내에 농산물 판매장으로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지하 1층은 10월 중에 오픈할 예정으로 아마 시골에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기리는 전통 된장, 고추장, 짠지, 우거지, 거먹지 등 아마 전통적으로 시골에서 만들었던 음식들을 재현해서 팔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나루 쌀을 이용해서 가래떡, 떡볶이용, 또 1차 농산물을 6차 가공해서 학교 곱식 및 마트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저희 당진시 노클포 행복장터는 서해안 휴게소, 행감도 휴게소 내에 있습니다. 이 휴게소는 매년 연간 한 1억 2천대 정도의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우리 관광객, 휴게소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 경에서 우리가 좋은 농산물들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마 접근성에서 휴게소 중간보다는 떨어지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이것에 오시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휴게소를 이용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신뢰와 믿음으로써 이 상품을 홍보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성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진시 노클포도 행복장터에서는 우리 신평면에서 생산한 농산물, 우리 당진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충청남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로 우리 매장을 들어와 보시면 우측 입구에는 충청남도에서 6차 산업관이라는 명품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농가들을 지원해서 생산한 6차 가공한 상품들인데요. 아마 여기에는 지금 5개의 업체에 한 30여종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우리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해나루 명품관이 있습니다. 해나루 명품관에는 쌀을 비롯한 청삼으로 만든 각종 제품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또한 들어와서 좌측에는 사회적 기업관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기른 기업에서 16개 업체에서 50여 개 종류의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매장에는 지금 한 천여 가지의 종류의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정말 국산으로 된 우수한 농산물들이 있고요. 이것을 가공한 1차 농산물들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이곳에 오시면 다 사시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당진시 노컬포도 행복장터는 우리 국산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컬포도 행복장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노컬포도 교육을 3회 이상 교육을 받으시고 또한 나오는 채소에 대해서는 월 1회 농약 잔류검사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가 돼야지 기준치 이상이 되면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산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구로 팔고 또 우리 농민들은 그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제 바탕으로 해서 신리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심평농협에서 당시 노컬포도 행복장터를 운영하지만 이 조합원들이 생산한 질 좋은 농산물을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소족 등재의 역할을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질 좋은 농산물을 사실 수 있는 장으로 노컬포도 매장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당시 행담도에 있는 노컬포도 행복장터는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과 그것을 6차 가공해서 파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생산한 남는 아니면 여기서 나온 농산물을 이용해서 휴게소에 식당을 임대해서 아마 채식 부패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농협이 삿규천 지점이 있는데 삿규천 지점을 활용한 노컬포도 장터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했지만 다 판매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집에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는데요. 이런 농산물들을 좀 저렴하게 그곳에서 팔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유통을 시키고 판매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 조합원 농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도 농협이 주도한 노컬포도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고 진력해 공급하는 것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와 당진시와 또 농협이 주도하는 삼농혁신 또 육차산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는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은 신뢰와 믿음을 드리도록 신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